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 장년제입니다. 오늘은 수능증명 2회 현장 응시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응시를 해서 취합하는지 좀 오래 걸렸어요. 2월 초에 드리려고 했는데 시험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해서 이런 좀 차분하게 모으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다는 점 때마침 어쨌든 3월이 다가가고 있고 1, 2월 학습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지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방향을 잡아라 수능증명 2회 현장 응시 결과 봅시다. 현장 응시생은 4,653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응시했죠. 이 정도 데이터 하면 굉장히 정밀한 어떤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집단이 클수록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만점자 수는 8명이었습니다. 굉장히 극소수죠. 0.17% 되는 것 같아요. 0.17%면 1등급 중에서도 극상위권일 텐데 물론 아쉽게 한 개 틀린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지금 우리는 스타트 라인에 있잖아. 스타트 라인에 있어도 이걸 다 맞는 친구가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린 친구도 은근 많거든요. 아 그렇다고 첫 시험이니까 말랑말랑하게 출제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출제했고 딱 수능 난이도로 수능의 어떤 조건의 결합 정도 수능의 어떤 체감 난이도로 그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수능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에게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웠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 점은 좀 미리 좀 알아주셔도 되니까 나 혼자 너무 멋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아직 100분 시간 딱 재구치지 않았다고 그러면 시험부터 치고 이 퀘스트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좋아요. 상위 30% 평균이 78.6% 전체 평균이 61.9% 왜 이렇게 높아요? 아 이게 우리 러셀 겨울 윈터스프레 모여있는 친구들이 전국적인 단위에서는 매우 학습 의욕이 높은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전국 전체 평균 치면 40점 안 나와요. 40점 안 나옵니다. 30 몇 점 나오겠죠? 상위 30% 평균은 2등급 딱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올 겨울에 열심히 마음 먹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 딱 시작했잖아. 그들의 평균이 수학 2등급이다 라고 긴장하시고 물론 이제 대충 치고 이런 경우 이런 데이터가 다 빠졌기 때문에 더 높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아 내가 열심히 하면 평균이 이 정도 상위 30% 평균에 들기만 하면 이 정도가 되겠구나. 전체 평균은 안정적인 아주 잘한 3등급입니다. 4등급 훌쩍 넘어서요. 그래서 이게 현재 나의 주변에 우리 친구들의 상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보다 좀 덜 나왔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얼마든지 더 해낼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결과는 이렇습니다. 각각의 문항별 정답률을 좀 볼 텐데 그리고 학습의 어떤 주요 포인트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지점들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일단 뭐 쭉 15번까지 정답률을 리스트를 잡아 드렸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기 이게 이제 3점이잖아요. 3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점이에요. 이렇게 4점 이렇게 구별되고 맨 앞에 2점이 있죠. 이렇게 좀 구별된다는 거 시험지 형식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지 형식 첫 번째 지적할 게 이거예요. 삼각함수 이거 일사분면 아닌 것으로 가니까 자꾸 부어 틀려요. 끝까지 이렇게 돼? 혹시 틀린 사람들 여기 지수로그함수 진수조건이에요. 진수조건 아 이거 뭐냐면 좀 꼼꼼하게 주의할 사항들은 좀 챙겨라 습관으로 좀 만들어라 알겠지? 이제 반복되는 실수 있잖아 실수 이건 이게 진짜 실수예요. 어려운 걸 틀린 건 실수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기초 체크해야 되는 미스 나기 쉬운 것들이 있거든 꽤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개념을 아예 모르는 게 전혀 아닌데도 진수조건이에요. 이런 걸 좀 주의 좀 꼭 좀 해야 하겠다. 하나 실수 뻔한 것에 대한 실수 좀 하지 말자.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쭉 안정적으로 3점 아주 좋아요. 그러다가 4점에서 난이도가 쭉 올라가죠. 여기서 이거 체크 적분? 이 정도 아니에요. 4점이지만 속도 거리 문제가 정답률이 객관식인데 저 정도 나올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시적인 현상인가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적분이 어디 또 보이는가 보세요. 이것도 얘보다 상대적으로 더 쉬운 건데도 정답률이 낮죠. 쭉 내려와서 이건 그래도 너무 진짜 쉬운 거 내려와서 27번 정소품으로 정의 된다면 수중에 난이한 수준이 아니고 표준적인 스타일이거든 개형 파악하는 27번 정답률이 60%밖에 안 돼요. 마지막 넓이 30번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킬러 30번하고 비교하면 좀 쉬운 편이에요. 사실은 요새 선택과목 30번이 그 정도 나와서 딱 그 정도 됐거든 이런 사실을 보면 수투에서는 수투 수투 적분 공부가 약해요. 적분은 나형 최근 공통과목 말고 나형 시절에 적분은 굉장히 쉽게 나왔었어. 나형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알겠죠? 나형 수준으로 나형 수준 나형이란 게 뭔지 알죠? 이전에 문과 나형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나형 수준에서 이렇게 더 상향되어 있다는 거 이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 나형 수준을 넘어선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적분이 약하다라는 게 데이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 드렸습니다. 적분이 좀 자신 없는 사람들은 요새 적분 세게 나와요. 여러분 공통과목화 돼서 주의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눈에 띄는 거 일단 ㄱ, ㄴ, ㄷ 여러분 키워드를 잡아 드리는 거야. 14번 1번 2번 할게요. 3번 3번 기니디 ㄱ, ㄴ, ㄷ 정답이 정말 낫죠. 아직 종합적인 어떤 추론이 어떤 좀 쉽지 않아서 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 시작 수능에 이제 막 적응하는 단계라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이거 철저히 공부하자. 작년 수능 14번에도 나왔거든. 작년 수능 14번이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 대부분 그냥 좀 어려우니까 그냥 5번을 골라요. 그런데 기출 나형 포함해서 기출이 굉장히 조문항이 많거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철저하게 학습하기보단 일단 동그라미 쳐서 맞으면 공부 잘 안 해요. 얼마나 거기 안에 공부할 게 많은데 배울 게 많은데 다 공부합시다. 아시겠죠? 기억낸 데 이거 철저히 좀 합시다. 철저히 이렇게 정답률이 굉장히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이거는 뭔가 5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낮았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거 좀 앞으로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못하는 점수가 안 나온 거 이런 거 위주로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한마디 할게요. 수혈은 아주 고무적이에요. 네 번째 수혈은 아주 고무적이에요. 당부와 격려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이 수혈은 완벽한 원리를 다 알고 풀지 않아도 맞출 수는 있는 수준이었거든. 그런데 그러면 대충대충해라 이런 게 아니라 수혈이라는 단어 성격 자체가 지금 그렇게 변했어. 뭔가 규칙을 자꾸 찾아보고 그리고 뭐 어떤 대상에 대상을 좀 추정해보고 아 그래서 이게 맞구나 확인해보고 이런 방식의 경험적인 접근 발견적 추론이라고 해요. 그 경험에 매우 짙어졌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금 연습을 좀 시작해도 돼요. 수혈 고난도 문제는 지금 연습 시작해도 전혀 제약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더 추가되고 난해한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하나씩 해보면서 그 규칙을 파악하는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수혈은 잘했어요. 박수 짝짝짝 바로 바로 공부 좀 하자. 바로 훈련을 좀 해나가도 좋다. 점수 딸 수 있는 보고가 될 수 있어요. 15번을 안정적으로 맞힌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 이거 누구나 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격려 좀 해드리고 반면에 이제 수원에 수원에 수2처럼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수원 삼각함수예요. 지수로그 함수보다 조금 더 여러분이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게 삼각함수. 삼각함수 한번 볼까요? 13번 그래프인데 아우 이거 그렇게 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로 치면 중급 수준의 그래프야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 삼각함수 그래프는 많이 안 풀어봤죠. 삼각함수 그래프는 많이 안 풀어봤죠. 얘보다 얘가 더 쉬워요. 사실은. 12번 그래프가 13번 그래프보다 더 쉽다니까. 객관적으로는 선생님한테는. 그런데 여러분은 지수로그 함수는 많이 풀어보고 삼각함수는 덜 풀어봐서 여기 다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는 뒤에 가보면 삼각방부동식 아 이거 절대 이 수준이 아니에요. 60% 나올 수준이 아니라 80%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 가면 사인코사인 사인코사인 어렵게 냈거든. 하지만 킬러는 아니에요. 사실은. 경험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 얘는 이제 막 바로 열심히 달려들어 이런 얘기인데 얘는 신경 써서 마치 적분이 부족한 것처럼 이 나영 수준을 넘어서자 그랬지. 얘는 다채로운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야 돼요. 다양한 문제풀이가 꼭 필요한 챕터입니다. 정말 킬러처럼 내지는 않을 거야. 수능도. 그러니까 대비가 된 만큼 완벽히 기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틀려요. 이런 게 생각하면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몇 가지 한 걸 더 볼게요. 오다 보면 여기에 이제 20일 20, 21이나 22까지 가면 자포자기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아쉬운 게 이거예요. 사실은 얘는 일부러 좀 어렵게 냈거든. 미분 가능성이 사실은 그동안은 그렇게 연산된 함수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함수수기를 곱해가지고 서로 서로 미분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그런 방식. 그래서 어려웠던 건데 얘는 이해가 돼요. 일부러 좀 틀리라고 낸 건데 아 요거 21번은 그 난이도에 비해 많이들 틀리고 있어요. 작년 수능이 딱 그랬거든. 여러분 번호 때가 가지는 어떤 상징이 있는 것 같아. 지수로그 함수 문항은 요 21번을 요렇게 들어다가 12번에 갖다 놓으면 절반 이상은 맞출걸? 분명히. 한 60, 70% 맞출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요만큼 나온 거는 21번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막 버리지 말고 한번 꼭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꼭 풀어보면 시험 시간에. 그런 전략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번호 때가 주는 상징이 있더라. 번호에 너무 형혹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뒤로 가도 마찬가지인데 적분 아까 얘기했죠. 거듭제국군 같은 것도 지수로그는 문제인데 한 12번 갖다 놓으면 더 잘 풀 것 같아. 번호 때에 대한 일정한 고정관념. 번호 때. 번호 때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은 완화시키는 게 시험에 유리하겠다. 고정관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물론 이제 아예 연연하지 않을 순 없어. 22번이 뭐 5번처럼 쉽게 나오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풀어보고 읽어보고 내가 풀만한 건지 아니면 풀기가 좀 버거워 보이는지를 판단하는 연습 판단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들이 여실히 보이고요. 아직 킬러 문항들의 그러니까 이제 킬러 완전 킬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마지막 번호 때 문제들의 정답률이 매우 낮은 걸 보면 여러분들 공부가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건 보여요. 괜찮아 사실 저 정도는. 여러분들 아직 문제풀이 훈련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고 22번도 여러분 기출 라영킬러를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웬만하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은 선생님이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험지만 봐도 보편성이 있는 이런 여섯 가지 지점이 잡힌다고 근데 각자 다 다를 거야. 나는 되게 어렵게 풀었는데 정답률 매우 높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야 나는 되게 쉽게 풀었는데 다른 사람 엄청 많이 틀렸는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각자 케이스가 다 다를 거예요. 과목마다 단원마다 그걸 스스로 따져보고 약점을 더 찾아서 추가 학습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달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취지 잘 이해하시고 선생님이 슬로건 뭐예요? 수능수하 만개 전략이라니까 여섯 개 항목을 잡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포괄하는 여러분만의 어떤 평가 지점이 있을 거야. 그걸 잘 포착하셔서 2월 마무리할 거 열심히 마무리하고 3월 개혁 짜시고 3월로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3월에도 모의고사 또 진행합니다. 자연재해는 3월 모의고사 이미 문항 제작 완료돼서 인쇄에 다 들어갔고 그 뒤에 공통 부목이라고 해가지고 공통과목 더 열심히 다지고 들어갈 거예요. 중간고사 딱 끝나자마자 공통과목 다시 한 번 중간고사 아니야. 저기 3월 학평 끝나자마자 공통과목 또 하자. 3월 학평 분석 다 했다. 이런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릴 생각이에요. 자 목표 지점을 확인하는 것을 마지막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급 예상 점수 분포 이거 거의 거의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점이니까 좀 쉽게 내주고 이런 거 없었다 그랬어. 수능 난이도로 됐고 이번 데이터를 딱 분석해 보니까 표준 점수 만점자에 100점 다 맞은 표준 점수 147 와 압권이죠. 수학은 이제 표준 점수가 대박나는 과목이 됐어. 이번 수능은 145였고 전년도 수능은 148이었어요. 그리고 10점 이상씩 막 벌어지고 있죠. 10점 넘게 10점 가까이 막 벌어지고 있죠. 4등급 이상까지는 4등급 이상까지는 특히 3등급 이상까지는 이 표준 점수가 벌어졌기 때문에 잘 칠수록 크게 유리하고요. 5등급 이하는 못 칠수록 손해가 막심해요.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표준 점수는 쫙 벌어지고 있거든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가기 정말 수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표준 점수 국어 뭐 다른 과목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진 않을게요. 수학은 이제 투자 만큼 표준 점수가 돌아오는 과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점수 기준으로는 아직 선택 과목이 분화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수능과 유사하고요. 수능보다 조금 높게 조금 낮게 나온 것들 1, 2점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굉장히 골고루 저렇게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나의 목표점 확인하시고 이걸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등급에서 4등급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4에서 5에서 4로 넘어가는 공부가 있고 4에서 3 넘어가는 공부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4점 어려운 문항과 줌킬러킬러를 맞추는 문항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현재 어딘지 찾아보시고 이것을 부단히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한 분기당 한두 개를 넘어가면 완전 대박인 그런 수험생활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 예상 점수 분포까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당부하건대 무계획으로 3월 맞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3월부터 공부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 번 계획을 달 짜서 제대로 또 한 걸음 내딛는 그런 3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 곁에 항상 열심히 여러분 곁에 보조를 맞춰주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 13000M 5R 9 6 8 9 11 10 14 14 15 16 15